로스쿨 오리엔테이션 잠깐 들어갔는데 별거 없고 이게 6만불이 넘어요 한 학기당? 아니 얼마더라 로스쿨이 이게 6만불이 넘으니까 우리나라도 한 8천만원 해 여기저기서 오는거지 이제 나이대도 다양하고 그러네 NBA쪽은 내가 지금 못봤어요 근데 분위기가 여기 NBA는 어디에 있는가 모자쓰고 있는게 추리링에 모자쓰고 있는게 거슬리는지 저희 누님이 가라고 하네요 빨리 집에 아이씨 뭐야 대충하고 온애들도 있는거 같은데 암튼